고국을 잊을 법도 하지만 온몸으로 서정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저에게 오히려 저를 존중해주고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한국을 잊지 않았다는 기념 그녀의 이런 한국사랑은 결국 음악에서 빛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태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바나싸메이 같은 음악을 해라 유진박 같은 음악을 해라 그렇게 저를 많이 시켜왔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1인자가 뭐든지 어떤 필드에서 1인자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누구의 카피는 기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대중을 따라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합류시킨 아주 신비한 매력적인 음악에 빠지게 됐죠 오늘은 바라지팀과 제니의 합동 무대 마지막 공연날 바라지는 1996년 캐나다에서 결성된 바이올린 프로젝트팀 나야가라 공연대는 3만 명의 관중이 모였을 정도로 각광받는 공연인데 제니와는 한국 방문을 계기로 연을 맺게 되었다고 이 공연이 끝나면 한국 관객과의 만남은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펼쳐지는 스팀과의 콘서트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전자바이온스트 제니 배입니다 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라지팀 아시죠 여러분 세계로 휩쓰른 바라지 공연팀을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girls may I come in of course yeah come in what do you think about me as an artist oh I think you're fabulous you think so I think you have great movement when you play and I think your playing has a lot of passion a lot of fire do you guys like performing with me do you guys having me in your show we love having you in your show come on it's awesome it's a pleasure she's brilliant we love having her in the show we love having you in the show you are you it's a completely different feel and it's a 오늘도 공연은 시작되고 차례를 기다리는 제니 이번 공연이 마지막인 만큼 더욱 혼신의 힘을 쏟는다 the walls of my hair are full of nitrous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사람스러운 애국자 제니들과 세상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이팅! 도쿄의 우리 땅입니다. 너무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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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